한 팀 »Risky HOP« »Risky HOP« 오늘은 위태로 보고 리스키호흡을 촬영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소재나 오브제들이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불안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제이홉만의 특유의 컬러풀하고 스트릿한 느낌을 없애고 싶었어요 아련하기도 하면서 위태롭기도 하면서 반대로 그걸 극복해서 뭔가 강렬해지고 다크한 컨셉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희망을 만나고 센 홉이 된 촬영을 할 건데 촬영 간격을 뒀어요 그래서 머리색도 좀 아프고 할 예정입니다 와 신기하다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상을 해보고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애 정도가 남다르고요 찍으면서도 되게 재밌고 뭔가 색다르고 너무 하고 싶었던 거라 잘 나왔으면 좋겠고 욕심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미션 라운드 뭐 아직 한 컨셉이 남아있어서 다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컨셉의 반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단추를 너무 잘 띄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블랙홉이 또 되게 기대가 되네요 뉴홉!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왔지 그리고 오늘 촬영도 되게 다양한 업체와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봐서 너무 의미도 있었고 활동하면서 가장 되게 재밌었던 사진 촬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버전의 홉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화된 홉 불완전한 느낌이었던 이런 시선 자체를 태움으로써 지금 이런 거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자신감 있고 온전한 호흡으로 뭔가 느낌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리 전에 썼던 그런 옥제들과 요소들을 태우고 날리고 액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우리 데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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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 놀랄까?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소독차인데 이거? 아 어렸을 때 많이 따라갔지 자 너무arusinding aw 이 꽃을 다시 오게 되니까 굉장히 아름답네 자 기회는 20초에요 오 룰만큼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발 발 날씨가 굉장히 줄어들고 제 마음 따뜻해지는 제 마음 속의 열정 같은 부분일까요? 이 희망을 만나서 사실 실제로도 많은 열정의 불꽃들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유홉 버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예스! 뭔가 그 전 버전부터 시작해서 전혀 반대되는 컨셉인 이 유홉 버전까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다양한 모습과 또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저의 모습들을 항상 이렇게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야망이 있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태프분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굉장히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이홉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와 진짜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오 이거 잘 나왔다 되게 멋있다 오케이 멋있네 잠시만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 근데 멋있다 그래 이거 하자 이거 하고 아니야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좀 밑에 얼굴 보게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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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픽스 지금 머리 붙인 게 제일 기억이 남지 않나 싶긴 한데 내가 머리 붙일 일이었으니까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컷? 전 이거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게 좋아요? 감사합니다.